마라협떡과 허니콤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게 해소하시나요? 저는 아이들 사진이나 아니면 귀여웠던 영상들을 보면 풀리기도 하고 다시 힘도 나더라고요 너무 맛없어요 엄마 너무 맛... 너 맛없어? 먹는다니까, 누나는 계속 아름다운다 좋은가? 괜찮아? 먹을만해? 엄마 너무... 맛있어... 맛있어... 즐기는 단계로운 것 같은데 이제 괜찮아? 맛있어졌어? 맛있어 아 진짜? 어 맛있어 맛있어졌어? 응 물론 가끔 게임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화끈하게 매운 음식을 먹으면서 풀어보려고 합니다 와 이거 진짜 지금 냄새 맡자마자 진짜... 이야 진짜 찐으로 급 행복해졌습니다 마라협떡은 오리지널 맛으로 토핑은 우삼겹 그리고 통유부추가 여기에 바삭하면서 고소한 치즈만두까지 함께 주문을 했죠 그리고 엿봉 대신 허니콤보를 주문했습니다 오늘의 스트레스 이렇게 먹으면 완벽하게 날려버릴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? 그러면 얼른 먹어보도록 하죠 허니콤보 먼저 허니콤보 오오일 최소정 여 오랜만에 먹는 허리꼽무 너무 맛있는데 연어 형님 있어있는 단맛으로 넓은 단맛이고 굵굵굵 고소한 기계는, 다 먹은 사이도 상당하고 타오르르 그리고 그는 매운 고소한 식 tills 두 손으로 먹이를까진 했더니 손뼉이 치킨은 다 먹었을 때 와... 맵다! 매운데 진짜 맛있네! 와...이거... 와...이제 좀... 손이 떨리기 시작하는데? 잘어울려 이게 마라협떡이랑도 어울릴지 진짜 궁금하네 진짜 잘어울려 소스에 엎드려도 듬뿍 quotation marks 진짜 소스에 엎드려 퍼ened 다 먹었네 고기, 고기, 고기 고기, 고기, 고기 고기, 고기 고기,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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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 출시됬을 때 먹었던 마라 엽떡이랑 맛이 달라졌어요 제가 그때 첫입에는 맛있는데 먹다보니까 단맛이 좀 많이 올라와서 물린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 단맛이 되게 약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? 맛있어 원래 진짜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 잘 먹었 내일 분당한 맛 은근 고기는 이 고기 고기 고기가 잘 먹어야만 하아... 뭐지 이거는? 진짜... 이야... 아니... 너무 맛있는데요, 이거? 진짜 매운것 풀 진짜 매운 뱅이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매운 놀이였다 정말 매운 뱅이 당면은 밥 먹으면 더 맛있는데... 여러분이 고소한 맛은 너무 맛있다 alimentation 밥 먹으면 더 맛있어 밥 먹으면 더 맛있어 밥 먹으면 더 맛있어 고소한 맛 먹고싶은 맛 저는 이 차돌이 진짜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